자 오늘 꿀팁은 AR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바로 R 발음하고요 아-발음 이거 이 끝에 R로 끝나는 단어들은 제가 한 번에 모아서 모음 10강에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발음을 부탁해 모음 10강 그런데 거기서도 R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R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AR로 표기가 되지만 사실 소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꿀팁으로 알면 좋겠어요 먼저 R로 발음할게요 그럼 제가 발음했을 때 어때요? 스타일 그랬어요? 스타일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알은 정말 나중에 굴리세요 영국 발음에서는 사실 R 자체를 발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star 하잖아요 저 중요한 거는 이 모음 길이에요 모음 소리가 아-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That'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okay? So try star 하세요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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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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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 기 이거는 핑크로 잘해요 기 탈 기 탈 기 탈 기 탈 기 탈 기 탈 기 탈 기 탈 그리고 제가 칵 탈 기 탈 maggot 소 Somebody는데요 소개를 버피 그리 khi gone about a few people 제 어떻게 말하면 할까요 Katar 가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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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네요 사실 계-털 하고 가타uchar 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그런데 실제 아랍인들은 카탈 근데 실제의 아랍인들은 카탈 뭐 이렇게ство 한대요 강세가 뒤에 있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 하고 소통을 하시려면 가탈 하셔야 되는 거예요 Cigar Guitar도 핑크 바람 Cigar도 핑크 바람 Bazaar 이거는 Bazaar하고 똑같아요 그 이상한 거 Bazaar 그 스펠링 좀 다르죠 그거랑 같아요 그리고 Regard Regard Leotard 이거 왜 너무 많아요 그쵸 R 발음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AR를 봤을 때 이게 R 소리가 무조건 R 소리라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R 발음이에요 그럼 R로 끝나는 거랑 뭐가 다른지 한번 Guess 해보세요 Similar Dollar Mortar 너무 어렵죠 Mortar Nec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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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r Solar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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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dar Cedar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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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까지 R 발음 하신 거 뭐였어요 모르다를 모르타르 Sol-la Solar Solar Sul-la Solar Solar 말고 그럼 달에 관한 건 뭐예요? Lu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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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나 Standard 스탠다드라고 하잖아요 다들 스탠다드 누가 그런 걸 정한 걸까요? 누가 그렇게 발음을 정한 걸까요? 좀 화가 나요 그런데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온 이 단어들 다 있죠 이 어바름 나는 단어들을 다 아리라고 통일해서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이지리안 자메이칸 영어예요 나이지리아 선생님들은 다 이거 아리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놀라 그래요 놀라라고 한 거 들어보셨어요? similar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자메이칸 영어예요 if you wanna communicate with them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소통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미국 영어 발음을 구사를 한다면 음소가 다 이미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다른 억양 액센트를 흡수할 때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다른 차이점을 알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럼 그 차이점을 알때 그 사람들 발음을 dollar라고 할 때는 dollar이구나 근데 여기서는 dollar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difference를 다 인식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워낙 또 다양한 사람 만나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도 dollar라고 해요 미국 원래의 발음은 사전상의 발음은요 er 발음이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걸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a하고 b인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regular b죠 b particular b죠 근데 앞에 part은 a죠 particularly 하면 돼요 particular jar a retard tard a reward 요거는 or 발음이에요 요기 지금 a,b에 속하지 않는 발음이에요 그거는 또 발음을 부탁해 보시고 chedder er 발음이에요 버블 발음 chedder chedder cheese color color 이렇게 AR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자꾸 분류를 하셔야 돼요. 정확히 그래야 소통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말할 때도 그 사람들이 알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듣기도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